월드비전이 아동권리인식 향상을 위한 동화책 토끼왕을 발간했습니다. 토끼왕은 춘천중학교 재학생 9명이 직접 기획 제작한 동화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 어른들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을 토끼왕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묘사한 작품입니다. 교육의 주체자인 아동·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공약에 그치는 등의 현실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담았습니다.